야 핸들 좀 일자로 해 알겠다고 이렇게 하면 나와요 지금 내 등 한번 맞아볼까요? 아냐 새벽에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아는 게 낙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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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은 본격적으로 희한 의사 너무 무너지 희한 이유는 만든 옥스 변신 옥스 다 가질 것 같은데 힘들어 더 가는데 ㅇㅋ 그치고? 그니까 한 번 더 이루어? 그거 어디야? 뒤에 저어 뒤에 저어? 이거 미안해요 한 번 더 여기잖아 여기 미친다 별거 없어 대나무대 찍지말라 여행 혼자 운전을 해보려 하는데 우선 사유 한국어로 편집을 continuity 오마이젠하기 오구 해정 오늘 저녁에 먹은 아침 꼭 먹기 전에 사실대요 한국어로 끝! 한국어로 뭐하고 싶어요? 한국어로 편집중 직전과 짜증나 artifacts 비돌로니 면이 설치 루프 루프 이거 차에도 달아도 되는 거잖아 어디? 위에 대박 이게 제일 맘에 들어 진짜 이상하게 만났는데 진짜 예외가 뭔데? 예외가 뭔데? 예외가 뭔데? 예외가 뭔데? 예외가 뭔데?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아, 재밌어요? 나 이상하게 원래도 약간 무기력하긴 한데 오, 손이 지금 안 떨리네? 어쨌든 다 마치고 무사히 친구도 집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난 진짜 바본 것 같아 근데 난 바보여 언젠도 늘겠죠? 모르겠다 내가 잘한건지 모르겠고 앞으로 운전하고 다닐지 있을지도 모르겠고 첫 혼자 운전한 것 치고 사고가 안 났다 집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첫 운전은 혼자 하는 첫 운전은 힘들었고 힘내자 저는 이제 보험 서류를 넣고 카페에 혼자 운전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좀 무섭긴 한데 앞에 차가 많아요 너가 아프리 이딴 연습은 제일, 제일 힘들어 다닐 수 있는 거 찹쌀가루 안쪽으로 손을 잡고 손에 잡고 손을 잡고 손이 잡고 손이 잡고 손이 잡고 손이 잡고 손이 잡고 무사히 도착했고요 물이 잡고 푸르줄 카페라테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었나? 맛있겠다. 역시 사람은 물가루를 먹어줘야 돼.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그리고 저희 집 옷장을 드디어 바꿨습니다. 운전을 약 일주일 하는 소감은 운전 잘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도로에 운전하는 차들이 다 너무 대단해 보이고 친구들, 우리 부모님, 남자친구 등등 다시 한번 고맙다. 다소 고마웠어. 나중에 많이 태워줄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되겠지?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소 고마워. 다른 사람은 다소 고맙다. 아니요, 그럼 또 와야겠다. 이제 미래에 오신데 하지 말고 눈빛 이거 그렇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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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콘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콘 하나만 하세요? 네 네 따라서 가면 돼 그냥 날 뻔해 여기 여기 앞으로 좀 더 가 일어나세요 예 갑자기 일어나세요 저거 또 받는 데서 서야 된다 아이소 여기서 받아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쪽팔리니까 조용히 해 야 핸들 좀 일자로 해 알겠다고 아 방아 여기 바뀌었어 여기 아 니가 말을 많이 해서 그래 니가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해서 콜드릴게요 아 미안해 감사합니다 여기 가졌다 왔어 왔어 아 코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사기다간 거 다져 빨리 따지지 마 집에 가 왜 이렇게 이렇게 가